오늘 징병제라는 탑픽으로 포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탑픽으로 꼭 포럼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 최병옥 박사님이 불을 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한반도 안보이 맺히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일단 그 탑픽으로 포럼을 하고 김정은이가 좀 조용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경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탑픽, 저기 포럼을 하자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됐고요 여기 발표 토론자라고 응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플로어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발표 토론하시는 내용은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떤 분은 중간에 영상에서 좀 나를 좀 제외시켜라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심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서 발표를 하고 토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플로어에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특정한 생각, 사상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분이시든 기자분이시든 자기 양심과 소신과 학자로서의 소신, 기자로서의 소신 그대로 다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국방이 발전하고 군대가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시간 맞춰서 이용규 박사님의 진행에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은 참고적으로 홈페이지, SNS에 각종의 유튜브 영혼의 군사세계 등등 아주 다양한 데서 올려집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모동을 참가하시면 좀 미남이고 이래서 그대로 해도 못지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최병욱 교수께서 30분 동안 주제 발표를 하시고 세 분의 지금 오늘 특별히 하신 분은 모병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중립적인 분 약간의 반대랄까 이런 분에서 세 분을 각각이 모셨습니다 의원들이 15분 토의를 하시고 각각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토의 시간에는 여기 우리 정혜 카메 연구위원 분들하고 또 여러분 상호간에 토의를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또 사진 촬영하고 현장에서 준비된 오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러분 잘 알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최병욱 박사님은 상명대 군사안방교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시고 특히 이 분야에 대단히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박수 진호영 공군 중량이신데 국방계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이 분야에 상당한 또 권위를 가지시고 자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내용도 제가 보니까 통상 토론자는 한 2페이지 3페이지 하는데 무려 8페이지를 해가지고 아주 그림까지 해서 잘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어제 보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내용이 좀 문제가 문제보다 작한 수정에 대해서 오늘 다시 아침에 예 프린트를 해가지고 위에 스펠트로 놔주셨습니다 우리 진호영 장군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우리 김관용 기자입니다 이데일리 군사전문기자이고 여러분 잘 아줌 군계 일학이라는 코너를 내가 자주 운영하죠 그 외 분야에 아주 국방부 치유기자로서 다양한 그 기사를 쓰고 있고 특히 원장님이 매일 아침에 군사 뉴스를 체크를 하시는데 우리 김관용 기자의 기사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기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관호 박사는 국방연구원의 연구위원인데 최초는 안석희 박사 센터장인데 그 분한테 부탁을 했으나 아 이거는 제가 센터장이지만 실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다 이 분이 바로 조관호 박사로 별도로 추천을 해서 그리고 또 최 변호 교수도 특별히 아마 저목마다 이 분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관호 박사입니다 박수 오늘 특별히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장인 고수승 박사를 모셨습니다 지난주인가 보니까 자체에서 오병제 관련해 가지고 자체 세민화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고 또 이 분야에서 국방계획위원회 인력에서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해서 국방계획 2.0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십니다 우리 고수승 박사입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김열수 박사님 그 다음에 이준희 박사님 그 다음에 윤석준 박사님과 우리 연구 본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박수로 부탁합니다 박수 그러면 바로 주제발표 3페이지로부터 쓰여서 30분이니까 시간에 오늘 조금 충분할 걸로 판단됩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대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마스크 수고하겠습니다 성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최병욱입니다 통상 군사안보학과라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게 더 입에 자연스러운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참에 학과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언뜻했습니다 여기 주제발표하는 게 두 번째인데요 예전에 군사 발전 방향 관해서 한번 주제발표를 했었고 오늘 또 병역제도 개편 방향 또 혁신 방향에 관해서 주제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에 또 이은규 박사님이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보내주셔서 카이마 활동이 어떤 건지 보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저한테 필요한 자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주 좋게 카이마 자료 보고 기다려진 마음으로 늘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역제도 참 옛날부터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시의성이 있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좀 더 일찍 공론화 됐으면 더욱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갔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짧게 그냥 제가 생각한 흐름만 소개하는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이은규 박사님하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병역제도 개선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또 내일 정책기획위원회하고 국방연구원 공동으로 세미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을 밝혀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인식입니다 저는 병역제도가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걸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국방정책 전반에 걸쳐서 공구조 개혁 전반에 걸쳐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공구조 편성이라든지 무기체계 운영이라든지 지금 얘기 나오는 병역문화 이런 것들도 전부 저는 병역제도하고 무관치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인력 공급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병역제도 누구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공구조 혁신을 견인하는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 인적 자원의 활용 국가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국가사회 차원에서도 봐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병역제도라고 하는 것이 국방의 인력을 획득하고 충원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병제 전환, 징병제 유지 대체로 보면 개선에 관한 논의는 양본됩니다 제가 많은 논문을 읽어보면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논문들은 많습니다 논문으로 보면 전부 모병제 전환인데 거기 보면 대체로 보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개인과 국가사회 차원에서 기회비용이 훨씬 적다 이것이 대체적인 논문의 주장이고 반대하는 논문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살짝살짝 나오는 것 빼고는 없는데 주로 칼럼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등장하는 것인데 대체로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군사적 위협이 있다든지 또 가난하고 질이 낮은 병사가 군대를 채울 것이라든지 또 이것이 선거철 이슈라는 점에서 순수성이 의심된다든지 이런 점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병역제도가 이렇게 양분화된 구조로서는 발전 방향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런 이분법적 논의를 좀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바람직한 병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병역제도의 이슈와 쟁점인데요 이게 편집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랑 페이지 수가 많이 다르네요 병역제도 이슈와 쟁점인데 징병제 장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정확히 양분 되더라고요 이쪽 장점이 이쪽 단점이고 이쪽 장점이 이쪽 단점이 됩니다 각각 장점만 보면 징병제는 다수 상비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예비병력 보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비병력 보유할 수 있고 또 병력의 질적 소요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역병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병역 의무에 대한 일체관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적은 비용으로 인력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모병제는 사실 정확히 이거랑 반대되죠 첫째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하는 사람만 군대 오게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인적 자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군에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다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부합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국민의 병역 부담을 감소시키고 인간의 자발성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지금 병역 기피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데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건데 두 개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쪽 장점 또 반대편의 장점이 정확히 상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슈로 보면 크게 보면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일 먼저 모병제 전환하면 모병제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면 적정 규모 충원이 어렵다 이 문제제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로 보거나 또 군사적 위협, 우리는 위협이 굉장히 크죠 군사적 위협으로 보거나 군에 복무하는 환경 또 군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 이런 걸로 보면 모병 여건이 훨씬 유리한 미국과 같은 나라 또 유럽과 같은 나라에서도 모병제 전환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원하는 것이 영국은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까지 입대를 허용할 정도로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독일은 통일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병력 부족을 겪고 있고 징병제로의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세 차례 연기 끝에 모병제를 시행했는데 지원률이 많이 부족하고요 일본의 자위대 충원율도 77% 수준인데 충원율보다도 질적 수준이 매우 낮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적격자를 충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 혼합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 혼합제가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모호하고 학술적으로도 사실은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병역제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병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직무 혼합제라고 해서 모병도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모병제입니다 ROTC 단기 초급 강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직무 혼합제라고 하지 않고 징병제라고 하는 것은 병사를 중심으로 병역제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사 입장에서 보면 전원 다 군에 가는 것이 징병제고 안 가도 되는 것이 모병제인데 직무 혼합제 이것은 개념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불쩍불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무 혼합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생각 지향하는지는 대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그것이 실상 임기제 부사관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간부 확대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본론으로 가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병역제도 혁신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점에 주안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병역제도 혁신의 배경입니다 그 부분에 서론에서 썼습니다만 사실은 병역제도 모병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건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 군 도시락 문제 또 최근에 공군에서 중사의 여군 중사의 사건 이런 것에서도 지금 뉴스도 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군의 체질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한계점에 있는 것이 바로 징병제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사본에 썼습니다만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모병제가 제도권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게 2005년인데 그때 이른바 인분 사건 또 인병장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모병제를 하자 이런 얘기가 줄곧 있었습니다 좀 잠잠했던 것이 2014년에 윤흔병 사건으로 다시 재조마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면 윤흔병 또 욱하면 인병장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군대 내에 지금의 징병제는 한계가 있어서 모종의 병역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인데 저는 중요성에 따라서 일본으로 썼습니다만 국방개혁입니다 저는 국방개혁에서 현재의 병역 구조는 정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개혁이 15년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 항상 키워드가 뭐냐면 양적 군구조를 질적 군구조로 이런 얘기를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국방개혁 계획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거기 보면 기술집약적 미래 군구조 개편과 국방인력 정의화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국방인력 정의화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좀 거리가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에 최초로 국방개혁을 했을 때 그때도 제가 책자를 보니까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05년도 국방개혁입니다 우리 군은 아직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서문에 써 있는 건데 저는 뭐 여전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2005년도 국방개혁에 보면 각주 5번입니다 68만 명의 병력을 20년까지 재작년까지 작년이죠 50만 명으로 이미 감축하고 유급지원병 이게 이제 모병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유급지원병을 고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또 여군 민간인력 확대하는 문제 또 예비군 규모를 300만에서 150만 감축하는 문제 예비군 복무기간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이런 혁신적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면 저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혁신적인 개혁을 해오지 못했다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래식 전력 위주의 병력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선진국은 이미 그 메스함이 대군 체제에서 거의 벗어났습니다 미국은 2017년 75년대에 비해서 병력은 63% 수준으로 감축했고요 독일도 36% 영국도 46% 프랑스도 42% 수준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인력 비율도 보면 우리도 지금 많이 확대하고 있지만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군도 8.8%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캐나다와 호주가 여군 인력 비율을 25%까지 올리기로 했고 스위스도 현재는 1%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계획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쟁 양상이 변화돼서 여군의 군내 활용은 필요하고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규모의 병력 유지 또 간부 비율도 매우 낮고요 또 복무 기간도 저는 18개월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길다고 봅니다 긴 복무 기간에서 오는 병 의존도 심화되고 있고요 또 민간 인력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기본적으로 국방 인력 운영에 경직성을 띄고 있지만 국방 개혁을 완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해진 미래라고 썼는데 초조출산 초고령화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 것이 인구 대체 수준입니다 2.1명이 돼야 그 가정의 인구가 적절히 유지되는 수준인데 2.1명이 안 되는 수준이 30여 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년도 이후부터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합계 출산율도 보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고요 그래서 25년부터는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청년 모두가 분해와도 필요한 병력을 채우는데 팝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병역 자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은 제가 보면 세 가지인데 방안은 병력 규모 감축하는 것 또 복무기간 연장하는 것 그림 아래에 있습니다 표 아래 제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있으면 제가 몇 페이지인지 하면 될 텐데 이 밖에서 방안은 병력 규모 감축하고 복무기간 연장하고 여성의 징병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세 가지 다 실형 가능성도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력 규모 감축하는 문제 적절하지 않고요 복무기간 연장 쉽지 않습니다 여성의 징병제 저는 실익보다 위험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또 초고령 사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1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 48년에는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전망인데 여하간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의 초고령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제가 각주 구분을 보시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 자산율이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빈곤율로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의 비율이 우리가 43.4%인데 OECD 3배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파산자도 보면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더라도 노인 인구가 58.6명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노인의 자살이 굉장히 많은 거죠 OECD 평균에서 보면 3배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제도 이런 걸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990년도에는 3.1% 했던 사회복지 지출을 2019년에는 12.2%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OECD 평균 20%보다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31개 나라 중 28위의 최하위권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우리가 52조의 국방 예산을 갖고 있고 중기계에 보면 300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방비하고 사회복지비하고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병역제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병사 개개인의 기회비용이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보면 병역제도가 매우 중요하고 국가 차원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표현한 것인데 소위 말하면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고 소비절벽은 소득절벽으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인구절벽 현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병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연간 11.5조, 15.7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보면 18개월의 복무 기간인데 따져보면 정년 2년의 단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군에 와서 복무하는 그 기회비용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국가 사회에서 느끼는 기회비용은 훨씬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병역제도 변동 사례와 시사점은 그냥 표만 잠깐 그림만 보시면 대체로 홀티너는 학자가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로 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변동 사례를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우측이 경성진병제입니다 징진병의 비율이 66%가 넘으면 경성진병제인데 우리는 넘었다가 지금 2022년도에 병의 비율이 60%로 떨어지니까 저희는 경성진병제에서 타입 2 연성진병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 이하로 떨어지는 유사진병제 그리고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학자가 쭉 보여줬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그런 사례들을 제가 쭉 썼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역동성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징진병 비율, 군에서 간부 비율을 확대하는 건 누가 확대했느냐 군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군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국가사회의 요구가 있지 않고 첨단 과학기술으로 나가기 위해서 군에서 병사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각군이 공통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국의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요 미국은 90년에 병력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병력 감축 규모를 법령에서 지정을 했죠 제가 왜 이걸 잘하냐면 제가 90년도에 미국 해대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병력을 줄이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해서 법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오히려 1만 1,400명이나 더 적은 50만 8,600명으로 감축을 하고요 또 현역 사단도 10개를 축소했는데 이런 군의 노력이 매우 적극적이었고 병력이 줄어드니까 병력이 줄어드니까 군에 올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징병제가 일종의 형평성을 잃게 됩니다 형평성을 잃으면 국가사회적인 압력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했다 이렇게 홀틴 학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도 거의 동일합니다 소수의 정의와 장기복무 인력 프랑스 주도적으로 했고요 재미있는 현상은 프랑스는 현역 병력이 현황을 보면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교 같은 경우에 23%가 계약직이고 부사관도 46%가 계약직입니다 세계 군사관급은 프랑스의 장교 부사관의 유형을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이 있다 너무 경직되게 우리가 국방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성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사례도 거의 동일하고요 병력 규모 감축하면서 진기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잉여자원이 많아지고 병력 기피가 급등하고 그렇게 했는데 독일은 보면 병력 감축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하고 병력 감축이 완료된 2010년도에 그때서의 복무 정책을 중단하기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모병제로 갔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OECD 국가 중에 보면 징병제 국가는 여전히 많습니다 안보 요약이 큰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모병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로 환원한 국가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역제도 혁신의 방향과 과제인데 저는 병역제도 혁신의 첫 번째 징병제를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징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서 보면 군대 꼭 가야 하나?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나 군대 안 가도 돼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갈등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2017년 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조간호 박사님이 연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사실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군에 적정 병력을 채우려고 하면 현재 미국의 젊은이들이 군에 지원하는 비율의 2배 또 유럽 선진국의 3, 4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군인의 위상이 굉장히 높죠 여권도 좋고 복제익책도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국보다 우리가 2배 정도는 지원을 해야 가능한 수준이고 유럽보다 3, 4배 수준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징병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군사적 위협이 상승하고 어쩌더라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또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가 모병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개병제 헌법적 가치 문제 또 병역 의무를 통해서 국민적으로 일체감 형성하는 문제 또 예비병력을 확보하는 문제 또 유사시 징병제 간 한반도 안천반 역할인데 제가 18번 각지에 썼습니다만 이라크에 침공했을 때도 미국이 징병제였으면 이라크에 침공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한반도에서 징병제 모병제는 저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래병역제도가 군구조의 혁신을 송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부대비 높은 병사의 비중 또 18개월에서 21개월의 긴 복무기간 이런 것은 인력구조 운영에서 저는 병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병력규모도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워낙 군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2030년대 이후에는 병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2030년대까지는 50만의 규모를 여하이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병력 수요의 틀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수요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 틀은 첫 번째는 민간인력 확대인 거죠 민간인력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부족하니까 유지하려면 그래서 민간인력을 많이 확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군의 비율도 높여야 됩니다 지금 8.8% 확대의 계획인데 이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군 비율 확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19번 각지에 보면 각국의 국방 분야에서 현역 대비 민간인력 비중 보면 미국 꽤 높고요 프랑스 영국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궁금해 봐서 미국에는 민간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민간인력들이 국방부 합참 등 우리로 보면 공무원도 사실 있는 문제지만 이거 빼더라도 정보 분석, 의료법무, 공보, 재정, 통신 등 여러 비전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집병 규모를 줄여서 간부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2022년에 우리는 30년 목표로 해서 지금의 병 30만, 간부 20만에서 병이 60%, 간부가 40%인 구조를 국방계획이 그리고 있는데 저는 예컨대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징집병 10만 명을 줄이고 부사관 10만 명을 늘려서 간부대 병의 비율을 바꾸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8년 동안 저희가 착신 준비하면 연간 한 12,500명 정도의 부사관이 징원들이라고 보는데 가능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력 확대하는 문제 여군 부사관 확대 문제는 일자리 창출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군무원 같은 경우 정년이 60세입니다 또 급여와 수당 등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장교 부사관도 여군 같은 경우에 경쟁 비율은 남군보다 높죠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장교 부사관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사관 문제는 정책적으로 보면 병에서 진급해서 부사관이 되는 체제로 전환하면 숙련된 간부 숙련된 간부 초급 간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군복무기간 단축을 썼는데 현재에서 한 1년 정도 단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당장 단축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2030년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개월 정도 단축을 해서 나가면 1년에 군복무기간 2개 학기 정도 군복무를 하면 국가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면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개의적으로도 기회병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문제와 과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복무가 가능한 군 구조로 인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군의 비전이 없는데 장교 부사관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가면 적어도 상당 부분 장기 복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피라미디형 인력 구조에서 소수 획득 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령 인력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간을 두고 시점을 정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문화 개선인데 어떻게 보면 조직문화 개선은 벙벙한 소리 같지만 저는 굉장히 시급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조직문화 속에 저는 시설과 여건 여러 가지 환경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수 간부 충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재취업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주요 선진국 재취업 비율 대비하면 우리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고요 또 군인 연구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도 60% 수준의 고용률도 크게 떨어집니다 부산으로 가든 장계로 가든 정년이 짧아서 나왔는데 재취업이 안 되는 구조라고 하면 우수 육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맨 뒷부분에 썼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병역제도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현대적 양상에 최적화된 숙련된 국방인력 확대를 중심으로 인력구조 개편을 해서 그것으로 군구조 혁신을 견인 및 선도하는 그런 병역제도가 되어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 군 복무 부담의 경감을 통해서 군이 국가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가성장동력 유지에 기여하는 체제로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감소시대 병역제도 혁신 저는 이것이 군의 큰 기회와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 정도 더 썼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결론적으로 칭병제와 모병제 장단점과 대국 사례 분석 그리고 미래 국방 인력 운영 환경 미래전 양상 등을 고려해 가지고 칭병제에 기반을 둔 모병제 장점을 절충하는 그런 안을 제시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했는데 진호영 장군께서 유인물 새로 나누는 유인물을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이 진호영 장군님은 모병제가 찬성하는 그런 입장으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네 진호영입니다 제가 이 모병제 논의에 여러 번 참여를 하고 글도 쓰고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 세미나가 제일 큰 세미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이 이 세미나를 김정은이 조용하면 하겠다고 진행하겠다고 하는 걸 봐서 김정은이 스케줄하고 얘기해 관계된 엄청난 큰 세미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김정은이 모니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발표 잘 드렸습니다 이 모병제 논의가 사실 이 모병제 논의가 사실 2012년 김두관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도 모병제 논의를 만드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별로 뭐 연구가 많이 된 상태는 아닌데 모병제였던 소신을 갖고 있어서 정리를 하고 그려왔었는데 우리 최 교수님이 정리하는 것 보니까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고 제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혹 또 이런 모병제 논의를 할 때 좀 이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데 뭐 지척소유권 너무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병제 논의가 시작되면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모병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또 도입한다면 가능할까?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모병제 도입하려면 내가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방위 충분성 어떤 병역제도를 만들던 국가 방위를 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병 가능성입니다 뭐 우리 최 교수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모병이 가능한 형태의 병역제도가 돼야 된다 세 번째 모병제를 도입했을 때 국방 예산이 감당 가능한가 국가가 감당 가능한가 예산 문제가 또 반대의 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합의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안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나라 많지 않습니다 또 그 관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적으로 서로 합의가 되고 일치됐을 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는 소신으로 과연 적용 가능한 모병제안이 무언가를 연구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작년 국방개혁 자문위에서 미래 공구조를 검토하면서 제가 연구한 자료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안은 상당히 정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허점도 많을 것이고 다듬어야지 하지만 이런 흐름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우선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에 전환하기 위한 어떤 경영환경 변화를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절벽 이한 어떤 경영자원 감소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 상수이죠 그래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형태가 변했다는 겁니다 무기체가 고도화되고 뭐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정보화되고 한 바람에 이제 병력으로 전쟁을 하는 형태는 완전히 탈피가 됐다 이미 여러 개의 전쟁에서 증명을 했었고 우리 국방계획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력질약형 군대에서 기술질약형으로 첨단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위주의 어떤 병영재들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병영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징병제 특성에 의한 강제 희생정신 뭐 이런 걸로 군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지휘관들이 굉장히 지휘통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병력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이 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카이다 연구입니다 우리 조바모 박사님도 참여한 걸로 아는데 뭐 손흥민이나 BTS 이런 논란 때문에 당연히 시끄러웠죠 많은 경력 완화 면제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2019년에 무려 42%입니다 17년에 비해서 약 10%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이제 이 병력제도는 사실 좀 설치하기 이른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병력제도 아니 어떤 것인가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좀 구체적인 난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저는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상비군은 30만만 유지하자 그리고 징병으로 들어온 의무복무병을 이용해서 동원군이라는 군을 하나 만들자 동원예비군을 동원군으로 명칭을 바꿔서 만들자 30만 플러스 40만을 유지하는데 이 동원군은 거의 주운 상비군 형태로 운영하자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비군은 5년을 근무하고 동원군에 들어간 징병자원은 3년을 근무하는 걸로 하자 상비군 30만 명은 현재 장기 부사관은 그대로 가면 약 12만 명 정도만 충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2만 명 정도만 더 충원하면 병력은 채워집니다 이런 상비군의 운영 조건을 제가 이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대급 체계는 병사 선사 현재 병사 이병부터 병장까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8단계로 구분해 봤습니다 참고로 미군은 9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병사로 들어와서 주님까지도 진급하고 원하면 하사에서 시험을 봐서 장교도 인관할 수 있다 장교를 하사를 병에서 장교를 병에서 한 50% 정도를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프랑스가 부사관은 병에서 50% 장교는 부사관에서 50%를 선발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장교는 반드시 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조동사나 정보병 정보병 인력 이런 것들은 직접 인관도 합니다만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모병 자원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활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몸 생활은 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게 해줘야 됩니다 진병제하에 독일군이나 현재 이스라엘분은 병사들이 출퇴근합니다 근무원 끝나면 바로 맥주집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퇴근하는 그런 사례 까지 이렇게 아주 삶의 질이 높은 상태에서 현재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병사 급여는 국국 공무원 수준을 맞추자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사까지 진급을 시키자 또 관사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진급하고 복지는 부사관 수준을 맞춰주고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5년 이상 군에서 근무하고 전역하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5%를 주자 이게 모병을 위한 어떤 당근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비군은 동원군 40만과 직방 예비군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동원군은 병역 자원 중에 모병이 되지 않는 자원을 이용해서 40만을 유지하고 3년간 근무를 하는데 매년 1개월은 실제 부대에 가서 훈련하고 작전하고 근무를 하자 일종의 이스라엘의 예비군 또 미국의 내쉬랄 가드처럼 운영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역 자원들은 군대 대신 3년간 근무를 하되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되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선택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원군에서 의무복무를 마친 자원들은 원에 의하면 원에 의해서 비상근 또는 상근동원군으로 간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런 상근비상근동원군은 현역처럼 똑같이 인사관리를 해주자 진급도 하고 고입도 주고 또 원하면 현역으로 상비군으로 전환도 시켜주고 마찬가지 상비군도 동원군을 언제인지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가역적인 병역제도를 만들면 융통성이 커지고 병역자원 모집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변화는 굳이 헌법이나 병역법 안 고쳐도 됩니다 그냥 군인사법 예비군법 정도만 고치면 됩니다 자 이런 저의 모병제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방위 충분성을 도달 가능할 것인가 저는 충분하다는 결론인데 현재 현역 50만 하고 예비군부 300만 있습니다만 저는 동원 예비군 137만 원 합쳐서 상당히 많은 대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현역 30만 오병위원 순현역 동원 40만 원으로 유지했을 경우에 과연 전투력이 얼마나 차이 날 것인가 현역 30만 명은 장원에서 들어온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투철하고 장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숙련된 병력이고 또 분야별로 굉장히 전문성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군의 병으로 들어오는 정비병들은 항공기 정비를 일체 손으로 못댑니다 한 2년 근무하고 나가는 병들한테 고가의 장비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모병으로 들어와서 5년 근무하는 장병들은 1, 2년만 지나면 숙탈돼서 얼마지 항공기 정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 활용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또 계속 병사들이 순환되면서 교육소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무기 장비를 다루는 군에서는 30만의 전문화된 병력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직접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영국, 독일 소위 선진국들의 병력이 대략 20만대입니다 프랑스만 30만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25만 만약에 일본군을 고스란히 퍼다가 우리 한국에다 갖다 놓고 북한하고 대치해서 전쟁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이 질까 이길까 선뜻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일본이 25만 병력이지만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대비 결코 군사력이 열쇠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병력이 곧 군사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양질의 숙련된 병력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든 게 훨씬 강한 군사력이 될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예비군은 말씀드렸듯이 동원군으로 편성해서 40만 원 유지하면 1년에 1년 3개월 정도 훈련 거의 이스라엘이 40일 정도 훈련합니다 훈련하면 바로 써볼 수 있습니다 안정화 작전에 현역 30만 원하고 가스 동원군 40만 원을 집어넣으면 북한이 아무리 120만 명이라지만 병력으로서 결코 열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병 가능성입니다 현재 같은 군대 이렇게 군대 가서 썩는다고 어떤 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에 가서 아주 억압된 상태 통제된 상태 열악한 환경 예서 근무하는데 공급 한 250만 원 300만 원 줄더니 와서 근무해라 라고 얘기하면 갈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안 갈 것이고 제 주변에서 물으면 저도 막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삶의 질이 충분히 밖에서 사는 것보다 군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병행 생활을 선진국 수준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사들이 출퇴근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병사들로부터 해방감을 줄 것입니다 근무할 때는 빡세게 근무하고 훈련하고 그러나 근무만 끝나면 생활관에 가서 내무생활 없이 뭐 1인심은 더욱 좋겠지만 지금 노래도 징병년대 3, 4인실 정도 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서 자유스럽게 자기 생활하고 외출도 나가고 그렇게 오픈템 생활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직업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지금 구직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5년 복무하고 나서 국가직 시험을 볼 때 5% 가상점을 준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모병제로 전환되면 국민도 쉽게 동의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뭔가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그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국가직 지방직 뭐 다 통틀어서 1년에 한 4, 5만 명 국가가 선발하는데 9급 일반직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경찰초방 20대 1입니다 엄청난 많은 인원이 경쟁에 의해서 규각에 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인 모병으로 들어오는 병사들의 생활이 경찰이나 소방직 수준의 생활을 준다면 군도 그렇게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소위 공시생 2018년 기준으로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서 지금 중 한 50만 명이 넘을 텐데 50만 명이 공무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노량진에서 고시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군에 들어와서 5년 근무하면 저녁으로 나와서 5% 가사증을 갖고 공무원이 되기 쉽다는 길을 열어주면 저는 이 중에 정말 만 명 이상은 충분히 모병으로 흡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제시하는 이 모병지 안으로 한번 과연 모병이 가능할까 해서 설문조사를 장례를 해봤습니다 대학생 회원역 또 여성들한테 해봤는데 한 200명 놀랍게도 이 설문조사 이 안대로 한다면 41%가 군인이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경영 미필자는 55%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군인이 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병제를 가면서 직업성을 충분히 보장해주면 일단은 진출율을 좋게 해서 준 상황까지 또는 장교까지 장교에서 장군까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진출율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5년만에 전용한 친구들은 나와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높여주면 여기만큼 더 직업성에 보장되는 것이 잡히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집단보다도 품질 좋은 그런 자원들이 모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럼 이런 모병제에서 국방비가 충분할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2.3조 6조 원 10조 원 초문학증 숫자 분단 논란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우리 조박사님도 많이 연구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모병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다 보니 이게 돈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좋은 구조를 구상해 봤습니다 5페이지에 현재 국방개혁 개념처럼 항아리형으로 중사 정원구조를 가장 많게 해서 이렇게 정원구조를 뽑아서 평균 연봉으로 계산해 보니까 현역에만 들어간 인건비가 약 3.7조 원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동원구를 운영하면서 늘어난 인건비가 약 0.7조 원이 늘어납니다 합치면 4.4조 원이 되죠 4.4조 원 저는 이 정도 준비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복지시설이나 동원군의 운영 유지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은 이만큼 들지만 병력이 30만으로 줄어들면 부대수가 줄기 때문에 부대수 줄은 거에 따라서 비급여 운영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현재 비급여 운영비가 우리 국방비 52조 중에 15%입니다 한 7.6조 원 정도가 비급여 운영 유지비인데 이게 거의 2분의 1 3분의 1 늦출 겁니다 그래서 한 2분의 1 3.8조 원 세이브 되는데 이 중에 한 3조 원 정도만 모빙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장병들에 대해서 관사나 복지비 또는 보헌문 유지비로 쓴다면 거기서 충분히 상계 가능하다고 보고 또 현역 병력을 감축하면 이것은 2015년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가 20만 명이 현역을 줄이면 약 4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40조 원 정도의 GDP가 늘어나면 저는 4.4조 원 정도는 얼마인지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제 합의입니다 다음쪽 2019년에 카이다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국민이 당연한 의미로 기껏 이해해야 된다는 의견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 대비 거의 절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병들이 피할 수만 있으면 군대 안 가겠다 41%가 군대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역 장황이 점점 줄어들면 저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서 거의 대부분의 다 장병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구조가 곧 될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역시 카이다 연구인데 모병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였습니다 한 10%로 높아였습니다 2014년대에 그래서 2012년 김두관 당시 후보가 얘기할 당시에 모병제 지지율이 한 15.5%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올해 간력조사에 의하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로 징병제 유지 의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를 더 선한 분위기로 합치고 있다는 것이죠 모병제 논의가 아직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방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장병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국민들 생각도 바뀌고 있어서 국민 합의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모병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군이 더 이상 경력집약형 군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빨리 기술집약형 전문병료로 바꿔서 효율적으로 군을 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를 전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서 제가 살폈지만은 좀 거칠게 살폈지만은 더 깊이 연구해보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4년부터 50만 병력 유지해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여성 병력을 더 동원하고 어떻게든 유지를 하겠지만은 사실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군대입니다 저는 모병제 전환하는 국가들이 오랜 세월 준비해서 전환했습니다 대만이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도 지금 준비해야 2024년 또 2030년쯤에 모병제 전환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고 지금 준비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영 장군님은 모병제로 전환하는 조건 네 가지를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방위충분성 모병가능성 국방비충분성 국민적 합의의 네 개의 차원을 여러 가지 데이터와 설문조사 등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모병제 전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인 찬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델리 김관용 기자께서 하시는데 내용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발전이 돼야 되고 또 충립적인 차원으로 지금 제시를 한 걸로 판단됩니다 네 네 이델리 김관용 기자입니다 실장님께서 세 페이지만 국방개혁 차원에서 국방개혁 차원에 여러 가지가 사실 저는 조금 고민해보고 싶은 게 우리 이런 병역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할 때 그 위바탕에는 반드시 그 국가의 적정 병역규모가 어느 정도인가가 산출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시성 원장님 제가 논문을 좀 참고해 보니 우리가 50만 명이라는 병역을 적정 병역이라고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에 대한 고민이 조금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글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50만 명이라는 병역을 최초로 적정 병역이라고 얘기했던 게 1999년에 작성된 국방기본정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시에 적정 병역이 장기적 목표로서 50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그동안 이제 1999년 이후에 정부와 혁명도 있었고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얘기도 하고 당시에도 2030년 이후에 인구 절벽이 다 예상됐던 일이었었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문제나 그리고 동북아 안보 환경 이런 것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진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과 군은 아직까지 20년 넘게 50만이라는 병역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방개혁법에도 이게 2006년에 처음으로 50만 명이라는 걸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다양한 안보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연평도평역전이나 연평역전이나 북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 해당 수치들이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좀 벗어난 수치에 그런 국방개혁안을 계속 수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 2.0이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병력규모 50만 명이 달성 연도를 기존에 법에서 2020년으로 정해놨던 거를 2022년으로 연장을 시켰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 역시 현재 국방구도 50만이라는 병력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제가 국방구에 어떻게 산출된 근거인지 여쭤봤는데 당시 1999년도에 군이 제시한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당시에 국방개혁 전문가나 정치권에서도 한 30, 40만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라는 분석 연구 결과들이 많았는데 이 50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게 현재 국방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순만한 상황이 급격하게 번였는데도 군인이 현재까지 왜 50만 명 병력구조를 주장하고 있는지 이를 먼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몇 번 제가 보도도 한 적이 있는데 현재 병력 감축의 주 대상이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육군본부가 작년에 발간한 30년 이후에 육군 기전 2050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50년 육군 병력 규모가 현재의 절반에 못 미치는 18만에서 22만 명 수준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육군의 자체적인 판단이지 미래 육군의 그 정도의 규모의 병력을 우리 국민이나 국가가 그만큼을 줄지도 미리 쓰고 그 규모가 적정한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단지 육군 기전 2050 책에서는 미래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2050년 한국군 상기적력 가능 규모는 대략 30만에서 35만 정도가 되는데 이 중 현재와 같이 육군의 비중의 한 60%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18만에서 28만 명 수준의 육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자신들의 적정한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육군 기전 2050에서 이렇게 병력이 줄어드니 그에 대한 해법으로 병사 등 비숙면 단기 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해 현재보다 작은 병력 규모로도 현재와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는데 이를 위해서 미래 육군 병력 규모가 장교 및 부사관은 약 14만에서 18만 명 정도가 되고 병사는 약 4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 군 구조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 어떻게 살툴된 규모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방구나 육군이 설정한 규모나 수치에서 기존에 이렇게 해왔으니 이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군의 능력과 향후 미래 전장의 환경 밑에 설명을 드렸듯이 물론 중장기 가용 병력 자원 수급에 대한 전망과 국방 예산, 국방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변화, 안보 환경, 그리고 외국군 사례, 우리 국민 대비 국군의 비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따져야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런 어떤 관성화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설정한 규모나 수치에서 좀 벗어나서 미래의 적정 상비 병력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최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옆에 장문도 마찬가지고 국방기업 자문위원회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 국방기업 2.0에 대해서 사실 출입기자로서 굉장히 기대도 하고 새로운 군으로 탈피한다는 어떤 그런 거에서 동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정권 4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도 동의하시겠지만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딱 남는 거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던 거 그거로 인해서 군의 내부적인 고렬적인 문제들이 외부로 조금 더 실시간으로 빨리 찾아 나오고 있다는 거 그에 따라서 군 수뇌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이런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국방기업 2.0이 당초 계획을 했던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가용병력 자원의 감소 그리고 상기 변화 감축 등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비전투 분야에서의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군인은 숙련된 전투력에 집중하는 구조를 재편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전혀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물론 지금 국방기업 2.0에 따라서 부대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군 숫자를 어느 정도 감축을 해야 하고 병력도 입대 병력들도 줄어가는 상황이니 향후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부대 개편을 진행을 했었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육군 1장군 사령부를 통합을 해서 지상작전 사령부를 만들고 그리고 군단도 통폐합을 시키고 사단도 축소를 하는데 사실 이 모든 어떤 기본적인 틀이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국방기업 2020 당시에 비전이 20년 넘게 지나오면서 아직도 그게 달성이 안 돼서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보 상황들이 겹치고 정권의 변화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계획이 지연되고 늦어지고 수정되었던 점은 불가피한 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누차 강조하지만 미래에 예견된 인구 절벽이라는 사태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20년, 30년 동안 사실 정부와 군이 손을 너무 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대 개편의 계획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방기업 2.0이 완료되면 육군 전체 사단수가 현재 한 40개 정도 되던데 이게 28개까지 완전히 줄어들게 되고 군단도 6개 군단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국방기업 2.0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사령부 중심의 어떤 육군 작전이 군단 중심의 작전으로 변경하게 되어지는데 육군 6개 군단의 작전 책임 지역이 현재 가로 30km, 세로 70km 수준에서 가로 60km, 세로 120km까지 넓이로 치면 한 3, 4배 정도가 더 작전 책임 지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린형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 기동 헬기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동성과 활동의 범위를 넓혀주는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화력도 보강해주고 하는 이런 국방기업 2.0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전에 최 교수님하고도 한번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국방기업의 방향이 물론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일 수도 있고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력 공백을 메워주는 거에 이렇게 신형 무기체계들을 갖다 주고 기동성을 확보해 주는 이런 게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인구 극감으로 군 당국이 생각하는 50만 명이라는 병력 규모 유지가 지금도 어렵다고 계속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계속 갖고 가고 이런 계획을 계속 갖고 가는 게 가장 타당할까 이런 생각이 비춰봤을 때 좀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서 과감한 병력 절감형 부대 구조로 개편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재창군 수준의 어떤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국방기업, 국방기업하지만 현장 군인들은 20년 넘게 국방기업을 진행하면서 왜 우리는 계속 개혁의 대상이어야 하느냐라는 하소연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기업을 계속 이어오면서도 이번 정부에서 2.0이라는 계획까지 내놨지만 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만약에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서 새롭게 완전히 황골탈퇴하는 모습인데 현재 국방기업의 42개 과제는 사실 개선 수준의 어떤 그런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이나 군이 그냥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꿔지는 그런 개념 수준의 국방기업 2.0의 과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어줘서 개혁이라고 하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 상황이고 북한하고 적경 지역을 맞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전방에 상비사단을 깔아놓고 병력 수십만 명을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도 만약 거기서 병력을 뺀다고 하면 반대가 너무 심할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남 수도 방위사령부나 수도군단 이하의 지방 방위사단들이나 그리고 이작사 이하의 향토사단의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를 국민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그 지역 방위에 대한 개념들을 좀 민간이나 어떤 다른 관으로 좀 넘기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 방위사단이나 향토사단 가보면 10%, 20%의 현역을 가지고 나머지는 예비군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자원들은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행정인력에 대다수가 행정력에 투입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들에게 자원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군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좀 굳이 이렇게 현재와 같이 사단을 각 지역들이 땅땅허기 식으로 나눠 갖고 있는 게 그것보다 그냥 좀 이렇게 그런 임무와 업무들을 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좀 넘기고 좀 군은 전방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 지켜야 하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건 김 기자가 민간군 통합방위를 잘 몰라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방위를 군이 중심으로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군에 계셨던 분들 군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기존의 관성에 따라서 기존의 틀에 내에서 생각하다 보니 새로운 방안들을 얘기하는 거에 두려워하시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전투력의 후방지역에 있는 물론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언짢아하시고 김 기자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는 제가 육군 얘기만 써놨는데 공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일격 정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종심이 짧은 지형에서 전투비행단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의 우리가 인천공항도 운영하고 어디도 뭐 그 이번에 가거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무슨 세계적인 물리 허브공항을 만들겠다 관제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와의 갈등 속에서 계속 이렇게 비행단을 계속 운영하면서 후방지역에 많이 이렇게 전투비행단을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수 비행단도 있고 기동 비행단도 있고 어떤 전술비행단도 있지만 그 기능들이 다 모든 비행단이 딱 떨어져 있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굳이 지역별로 나눠서 어디 이남은 어디가 담당하고 동해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11비가 담당하고 어디가 담당하고 20비가 담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반도 전국 작전 환경에서의 우리 공군력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으로 경력규모를 공군도 새롭게 짜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특히 국방기역 2.0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2.0 수진하면서 현재 국방구 직할부대 기관 27개를 통폐합 10개까지 통폐합한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대부분 지휘관만 2급 근무한 자료를 바꾸는 수준으로 사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들 대부분의 부대들이 사실 행정에 치중한 부대들이 많아요 지금 국방구 직할부대나 국지기관들을 보면 관료화된 행정조직으로 사실 민간 이왕이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도 내부 직원들의 내부 인원들의 어떤 반발과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 논리에 밀려서 사실상 제한적인 개혁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추가 개혁을 통해서 병력 감축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방기역 2.0에 따라서 국방부 본부 역시 문민화가 되어져서 과거에 예비역 중심 혹은 고위장성급 중심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국방부가 지금 민간 공무원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정책 기능이 각군 본부도 하고 있고 국방부도 하게 되어지는 이온화 정책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육군 본부에서 제한한 것들을 국방부에서 다시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감히 각군 본부의 정책 기능을 국방부로 이양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남은 인력들은 전투부대로 재배치하는 이런 방안도 제가 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보면 육군 본부가 제한한 걸 국방부가 거절하면서 자기네들이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 군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두 번 일을 할 거면 안 그래도 병력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전투부대로 재배치하는 이런 고민이 군 상부지 구조 개편 논의도 한번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하다시피 조만간 병력 수급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 사실상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게 20년 넘게 아직도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50만 병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부대 개편 계획 새로운 국방 계획을 통해서 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한국군의 병력 고대를 새롭게 설계할 그런 것을 조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저한테 지침도 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지금 강론이고 총론 차원에서 국방 계획의 문제라든지 국방 계획 차원에서 이 병력 제도도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차후에 참을 고려하겠습니다 말표 중에 후방지역의 병력 구조에 대한 감축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군인 중에 후방지역에서 가장 근무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9개 보직을 하고 대리장 3번 군단 작전 참모, 군개편과장, 여단장, 연대장, 부연대장까지 다 했던 사람인데요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이 군에 있는데 옛날에 지금 이 군 병력 그대로 남은 이 군에 이것은 병력 감축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때가 뭐냐면 대간첩 작전 옛날에만 해완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해완선에 쫙 병력을 지금 거의 손잡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완전히 감축된 게 아니고 일부 방위병만이면 감축돼 가지고 상당한 부염력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장이라든지 정규전 차원에서 해안 대침두 작전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 여수대대 같은 경우가 그때가 제가 98년도, 99년도인데요 방위병이 해안대대에 1,000명입니다 해역이 400명입니다 대대장이 1,5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있고요 1년에 5명이 방위병이 죽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다는 생각할 정도로 병력이 많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침두 작전 위주의 어떤 옛날에 한 명 오면 그냥 큰일이 나는 것처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발표하시는 그런 건 우리 병력 감축이나 부대구조차는 대단히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지어 참호다 개평과정까지도 해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그래도 뭐 부대를 유지하고 아까 민간군 통합 방위 작전 이런 거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을 느끼는 순수한 국방 차원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매수를 할 그런 분야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관호 박사는 약간의 반대 입장이면서도 상당한 대안을 제시를 한 그런 발표입니다 조관호 박사 마지막 발표 부탁합니다 네 국방연구원의 조관호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릴 내용도 아까 최경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내일 국방연구원에서 세미야가 있는데 그때 발제할 내용의 일부를 요약했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얘기를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도 국방개혁 2.0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평가도 있었고 또 인구 문제, 극감 이런 문제도 사실 오랫동안 논의된 것이라고 말씀들 하시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 국방개혁 2.0을 쭉 하면서 사실은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이게 쭉 그동안 계획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통계청 추계도 2017년 이전까지는 한 2020년대 중반에 인구가 쭉 유지될 것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통계청 추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있었고 작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30만이 무너졌죠 30만이 무너졌고 오늘 또 서울대 추계에 의하면 20만 명 중반대가 내년 올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병역자원으로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2만 명 정도로까지 줄어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변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이제 연구원도 그렇고 군도 마찬가지고 조금 2040년을 바라보는 그런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뭐 국방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걸 갖고 하고 있는데 안보 환경이라든지 공구조 병력 구조 그다음에 그에 따른 병력 운영 같이 이제 2040년 이후에 환경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2020년대 중반을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어떤 사고는 2020년대 중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2040년은 제가 보니까 2020년나 지금 얘기해 2020년 중반대하고 굉장히 크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간부는 계속 확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부는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제가 보면 병보다 간부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력 규모도 즉 몇몇 번 말씀 있으셨지만 지금 현재 병력 제도를 유지해도 30만 명 중반대로 2040년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즉 징병제 18개월을 유지해도 30만 명 중반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과연 어떠한 다른 병역 제도가 과연 그 이상 우리의 병력을 공개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병력 규모에 대한 논의 아까 50만 원의 논의도 있었고 병력 구조나 병력 규모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아직 병력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병력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2040년을 우리가 내다본다면 병력 공급이 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병력 공급이 더욱 더 병력 구조를 변인할 수밖에 없고 병력 제도도 어떻게 보면 병력 공급에 의존하는 병력 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걸 글로 표현한 내용들을 갖고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유인물의 34페이지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미 정보국에서 나온 자료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협력보다는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될 것을 보는 게 일반적인 추세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안보 강화 추세는 어쩔 수 없고 군사력 강화 추세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추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평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유사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중 경제의 심화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위협은 성전할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변국의 위협이라든지 비전통 위협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반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미래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다칠 것으로 보고 있고 즉 전쟁 영역 확장이라든지 무기체의 첨단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한테 어떤 병력 운영 측면을 우리한테 주는 함의는 뭐냐 우리에게는 일종 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일종 수준이 어느 좋은 결과는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또 전문적이고 숙련된 인력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생각이죠 문제는 공급 여건입니다 공급 여건이 제가 적었지만 특히 요즘 인구 전략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또 민주주의 발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방 인력 체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잘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병력 자원을 특히 봐야 되는데 특히 20세 날 기준되는 남자가 지금 약 30만 명 2020년 기준 33만 명이죠 2025년에 23만 명입니다 2040년이 13.5만으로 보고 있고 오늘 서울대 추계에 의하면 2041년에 12만 출산율은 0.7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 어떤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병약 부담 완화 합리적 병약 부가 이런 요구 사항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2040년대 특히 중반 이후에는 경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인구가 급급한다는 뜻은 뭐냐면 사회에서 그만큼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고 청년 소요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사회와 경쟁에서 직업군요를 확보해야 되는데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여건 가지고 물론 군이 앞으로 군인 직업 선호들을 획기적인 개선을 할 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인력 확보 여건은 좋아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고령업 문제 다 아시는 사항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봐도 어떤 무기체 요즘 무기체의 첨단하든지 어떤 신규 무기체의 소요가 워낙 증가하고 있어서 무기체 관련된 획득 비용 유지 비용이 다 증가하고 있고 간부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상위 계급을 늘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민간 인력 확대에서 상당한 예산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아마 미래의 병력 운영 재편에 아마 쿠팡 예산이 권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어떤 미래 안보 상황이나 군사력 소요는 일정한 수준의 병력 증가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숙련된 병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측면 인구절비와 경제상환 군복무 인식들은 훨씬 더 나빠질 여지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병력 소요와 공급 간의 거리를 더욱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적절하고 새로운 병력 운영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역제도 이슈와 검토사항은 이미 다 말씀을 다 이전에 최호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논의를 조금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같은 인식과 군에서 생각하는 인식을 조금 구분해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것은 주로 사회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떤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청년 실험들도 높아지고 양자리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병역제도가 병역 의무자에게 개인적인 희생과 손실을 요구하고 있고 또 군복무에 대한 보상도 사실 쉽지 않고 병역, 일자라는 병역보다 완악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같은 징병제에서는 개인의 어떤 손실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도 어렵고 군복무에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서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모동자로 가자 이런 찬성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기술지력권을 전환하기 위해 모동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인식과 어떻게 보면 군의 인식이 일부는 유사하고 일부는 다른 면이 약간 있는데 군도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 2022년까지 50만 원의 병령을 감축하고 있고 68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축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로 그에 따른 저희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인력 확대라든지 또 군인력 확보를 위한 여금 확대도 다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방개혁 2.0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증가하면서 활용도냐에 대한 평가나 인력관리 체계도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군도 이러한 현재 지금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지금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해야 되는 건데 특히 인구 절벽에 의한 병력 감축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기술지력권으로 전환도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미래 안보 상황에서 대규모 병력 감축도 쉽지 않고 또 궁극적 전환이라는 것은 상당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 인식과 일부는 동일할 수 있고 다른 차원이 뭐냐면 하여튼 미래 환경에 부합해서 군도 양적 질적 병력 확보를 위해서 병력 제도나 간부 인력 관리 체계 필요성이 다 공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도 어떤 병역 제도의 공감 필요성 그 다음에 군도 어떤 병역 제도의 공감 필요성 변화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데 그 것들의 방향이 약간 다른 점이 좀 더 있습니다 제가 병역 제도에서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할 때 아까 언급된 징정제, 모병제, 미루경제 다양한 것도 있는데 현재 우리 병역 제도를 보면 통일하게 사실이 됐다고 합니다 징정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병은 징정제지만 간부는 징규제 기반의 어떤 직업군인 제도 여부는 직업군인 제도고 또 임기제 부사관은 징정제 기반의 어떤 모병 성격이 추가된 제도고 예비군은 또 전역 이후에 8년 기차까지 예비교 예의력을 해야 되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병역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병역 제도를 논의한다는 것은 모든 신분에 병역 운영 체계를 조정한다는 의미고 한 번 변경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아쉽습니다 제가 여기 뭐 그 다음의 내용들은 시간 관계에서 숙략하겠지만 어떤 병역 제도를 선택할 때 우리가 안보상황이나 군사력 수준 국민군의 인식 가용 재원 인적 자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밖에 없고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포함되겠죠 제가 오늘 강조 드리고 싶은 사항은 병역 제도에 많은 검토 사항도 있고 그런 요소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논의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구 절벽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게 병역 충원이라는 문제고 이것 좀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모병제든지 아니면 징병제 다른 형태로 많은 대안들이 있겠지만 문제는 병역 제도에 따라서 병역 소요와 병역 공급에 형격한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아마 논의가 먼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구절 혁신으로 병역을 충분히 강축할 수 있거나 또 아니면 어떤 군의 동무역관을 개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다면 충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논의 순서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병역 공급이 워낙 성격적인 문제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논의를 갖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우리 2040년경에 미래의 장기 병역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국방개혁 2.0에서 얘기하고 있는 50만 명 전체 관부 20만 명 병 30만 명만 정해져 있고 중기계획도 아직은 이 정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금 병역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당분간은 50만 명이 여러 가지 뭐 이에 대한 적절한 논란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50만 명상의 하나의 기준선 역할을 할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아마 군의 고민에 대한 숙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병력제도 변경에 따른 병력 공급 수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논의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병력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병력 공급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갖고 저희가 미래의 병력 구조나 병력 제도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 현재 병력 제도 아니면 모병제를 적용하실 때 저희가 병력 공급을 판단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병력 제도 틀을 유지한다 그래도 아마 2020년대 초반부터 병력 부족 현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폭은 혹은 2030년대 중반까지는 많으면 한 3, 4만명까지도 병력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병력 자원을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역 판정비를 또 높인다든가 대체복무를 대표로 축소해 가겠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라든지 국가인적 차원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유발될 수 있어 해소가 될 문제고 여기 지금 언급 안 됐지만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한 상황은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과정은 간부를 20만명을 유지한다는 과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17만명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 이하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간부총원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 중반 이후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3,4만명 정도의 정도 병력자원이 50만 기준으로 오전하는 게 아니라 아마 30만명 중반대로 제가 어려울 것을 보고 있고요 대체복무상기금진 예비협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더라도 병원 2040년 한 17만명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최대 보고 있고 30만명 13만명 차이가 나죠 간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가 나름대로 지금부터 훨씬 더 개선된 장기 활용체계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해보니 목표 20만명하고 3만명 이상 차이가 나서 17만명 유지도 어렵다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에 30만명 중반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2040년에 목표 병력 규모도 이 수준을 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장기 활용은 뭐냐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병력 감축을 해도 영광금 정원을 유지하고 부서관 장기 복무 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고 정년 연장들을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여금 비율도 20% 이상 상향을 해서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사실 또 뒷받침하는 자료가 뭐냐면 지금도 간부는 정원 대비 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약 20만 명이지만 지금도 한 8.5만 명에서 19만 그 사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부서관 충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관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이것들이 과연 시간이 줄수록 얼마큼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회와 경쟁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노력한 것은 확보뿐만 아니라 간부를 유지하는 정책에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만약 봉무기관이 12개월로 단축이 된다면 병 봉급 가능 인원은 약 6만 명 정도 줄어서 약 10만 명대 전체적으로 보면 30만 원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12개월로 가면 24개월로 연장이 돼도 20만 명이 23만 명이니까 40만 명대 초반 24개월로 연장을 한다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병제 모병제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 모병제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어 뭐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우리분이 모병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 사례 그 다음에 부서관 사례를 갖고 그게 가능하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인구를 볼 때 사실은 총인구를 보느냐 20대 남자를 보느냐 20대에서 24대 남자를 보느냐 다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워낙 감소하고 총량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총인구로 볼 때하고 20자로 볼 때하고 굉장히 결과가 다릅니다 그 37페이지 그 37페이지 8을 보시면 모병제 국가에 어떻게 보면 선진 모병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의 총인구 기준 20 남자 기준 20에서 25 남자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국인구 구조를 적용해 보면 총인구 기준을 보면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그 외국권 사례를 보면 20여 남자를 기준을 하면 20년에는 20만까지 가능합니다 25년에는 15만 명 미만 2040년에는 10만 명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구 구조가 바로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된다고 해서 2040년이 될 거다 이거는 또 다른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 외에도 어 미국이나 영국군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획득 규모 여군 규모 활용 기간을 분석해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과가 유사하고요 제가 부사관 한국군의 부사관 실적 각 부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만약 우리가 2040년에 지금 어떤 부사관 획득 추세 와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동제를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가 개발할 거니까 현재보다 부사관을 두 배 정도 확대한다고 가정해보자 지금보다 그렇게 가정해도 어 부사관 와 병을 합한 어떤 일리스트 개념의 어떤 운영 가능 규모는 10만 명을 여러 명이 어렵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어떤 형태로도 지금 즉 한국군의 어떤 부사관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군 사례를 봤을 때 10만을 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암만 여러 가지로 군보호수칙이라든지 어떤 문화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인력을 확대하고 묵인 체계를 가속화해도 실제 우리의 미래 안보 상황을 봤을 때 앞서 논의된 그 정도의 병력 공구 수준 갖고는 우리가 얘기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 수준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논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 제도도 30만 중번밖에 안 되고 중번도 어렵고 모병제도 어렵다면 그 대안이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있는 모병 성격 제도를 현재 제도에다가 모병 성격 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병력 부족을 완화하고 또 전문적이고 숙량도를 확보하는 방안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유급 지원 제도인데요 지금은 임규제 부서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2008년 당시 저희가 2.5만 명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 현재 정원이 0.8만 명 운영 수준은 0.6만 명 정도에 불구하고 있고 이 사항은 그렇게 크게 현재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임규제 부서관 제도를 좀 리모델링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지원병 가칭 그 제도를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제도는 뭐냐면 일단 이 때 이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3년에서 4년 3년에서 4년 내내 적어도 처우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하사 수준에 처우를 주고 또 계약이 만료하면 부서관으로 장기 선발하는 기회를 주는 이런 제도고 지원 성격이 여성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제도겠죠 그러면 기존의 유기제 부서관과 제도의 차이는 뭐냐 병 의무보험 관료기관이 아니면 지원병원을 입대하는 시점부터 계약 시점부터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내내 사사 수준의 처우를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은 저희가 보기에는 3년에 4년인데 결국에는 4년보다 3년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은 지금 부서를 하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관으로 선호할 수도 있죠 대신 3년으로 하면 지원 인원은 좀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관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현역 대상자가 대부분 다 24, 21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약을 하면 대학생이나 대학생을 계약할 가능성이 낮죠 대학생이나 대학 진학할 사람들은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학 진학률이 70%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졸 정도 정도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 인원도 많지 않다는 거고 또 병역 자원 자체가 10만 명밖에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학 진학을 빼고 나면 그 인원이 대상이 크지 않다는 게 저희가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그래도 우리의 어떤 병력을 확보하고 또 숙련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저희가 만들면서 이걸 개선시켜야 된다 또 이렇게 되면 저희도 신분위 장교 부사관 진지병 지원서 너무 세분화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부사관과 병과 통합하는 이런 관리체로 가야 되고 이 제도 연계해서 또 병본물자 단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동 성격을 강화해서 직업군인을 증가시키고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면 진지병의 병역 부담을 완화해야 되는 요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병본물기관을 시도로 단축하면 아까 말씀드린 진지병 규모는 6 몇 명 이상 감소하고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장교 부사관 지원정 모든 신분에서 지원 인원이 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병본물기관 단축은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게 다른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기대할 것이다 특히 장교 장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교의 70%가 단기 복무 정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당한 영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신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리면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병역제도는 현재의 제도틀을 유지하면서 모병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 현 제도를 위해서는 중기병에 대한 군 복무 강화 보상 강화 노력이 특히 필요합니다 특히 가급적 복무 기간이라든지 전역 시점에 금전적 보상이 효과적인 방향이 될 수 있고요 모병 성격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급지원병 제도를 리모델링해서 제가 말씀드린 가칭 지원병 제도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부사관과 병원 통합 관리책을 전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직업 분위기에 대해서도 인력 관리 체계의 그 같은 개선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그동안 또 획득만 한 다음에 유지 정책이 조금 위협했다면 앞으로는 획득 플러스 유지 정책으로 가야 된다 현재 직업 경쟁력과 관리책으로는 사회와 경제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중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급 간부 보수는 적어도 중소기업 수준에서 대기업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간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장전은 중년까지 진출이 보상되고 부사관은 장기 복무비율이 60-70% 되는 정원구조 인력까지 최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부 추원도 외부에서 추원이 어렵기 때문에 병에서 간부 내부로 추원하는 이런 방식이 정착화되는 방향으로 계급 체계나 인력 유지 정책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비병력 소요와 결국 총체적 극복 인력 정책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충분한 노력을 하겠지만 부대 편성 체제의 효율화 자동화 및 무기나 로봇 등을 통한 병력 절감을 하고 지원부대의 민간인력 확대는 지속적으로 해서 선비병력 소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비전트 분야의 전문성을 제거를 위해서는 민간인력 규모가 2020년도 중반만 해도 한 6만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6만명이면 장교 규모가 고급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관리 차이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규모와 역할의 확대에 부합한 관리 조직 확대가 필요하고 인력 관리 체계도 그에 부합하게 저희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 분야는 아무래도 상비병력 소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예비군 편성체제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업 성격을 강화해서 준 직업 예비군 정도의 제도를 도입해서 상비병력 소요 보충 보완 측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네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 조 박사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전문 분야를 잘 설명하시는데 병력 공급이 병력 구조나 공구조 병력 제도까지 이끌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하고 이상으로 이제 발표와 토요일을 다 마치고 한 10분 정도 남으셨는데요 여기 뭐 찬반 토론이라기보다는 각자 발표자들이 나름대로 논리와 자아데이터를 다 했기 때문에 7일이라든지 추가적인 멘토 멘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한 10분 같겠습니다 특히 여기 풀어고 계신 분에 대해서 하고 김 박사님 자 우리 고시정 박사부터 오늘 김요한 병력 제도 포위에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로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이렇게 와서 감사 우리 박지원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오늘 뭐 점심까지 제공한다니까 제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바꿔을 해야 되니까 앉아 앉으세요 계속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 한승대 국방과학대학원하고 한국행정개혁학회랑 이 문제에 대해서 깨멸을 했습니다 요즘 병력제도 관련 특히 모병제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 정치적 굉장히 관심이 기대해가지고 그때 세미나를 좀 비대면으로 했죠 오늘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중앙일보 등 한 9개 매체에서 이걸 다 보도를 해줬어요 상당히 그때 이제 김일생 전팀 무청장님 또 뭐 관련 교수님들 통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오늘은 또 많이 배워가는 그런 특히 그 병력제도 혁신 방향과 과제 우리 차별옥 교수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발표해 주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 그 대학원에서 세미나 했던 내용은 이제 주로 병력제도가 모병제로 전화했을 때 그 여러가지 변수 지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9가지를 다 분석을 했고 특히 이제 뭐 홀티어 뭐 켈르노 이 지수하고 국내 합자들 다 해서 9가지 수를 도출해서 그걸 갖고 이렇게 다 대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모병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뭐 미국 대만 독일 스위스 등등의 사례를 다 했을 때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지수 등 다양했을 때 모병제 전환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 이 이 반기 장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길게 좀 추진해야 되겠다 북미적 간편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지난주 5월 13일 날은 국방대에서 또 안보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또 간단하게 좀 저도 뭐 한마디 했는데 그때 이상목 국방대 교수님이 그 분야에 또 상당한 그 또 또 또 그 분야도 국방 1부에도 그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분야는 제가 작년에 국방 개혁실하고 한 1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군사문대연구원에 또 논문도 하나 냈고 뭐 이런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오늘 그 어 발표하신 뭐 조관호 박사님 또 진호영 자문위원님 그다음에 김관용 기사님 하고도 저도 굉장히 같이 맥을 많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경으로 갔을 때 그러면 현 시점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사항을 봤을 때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갔었느냐 한번 단순하게 비교해 보니까 14만 7천명이 적정하다 이렇게 저는 계산을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30개 모병제 국가를 비교해서 다중회기분석을 통해서 해보니까 약 14만 7천명 오늘 조관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수치 한 14만 명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 그리고 20 45년 이후는 35만 까지 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해왔습니다 대략 수치는 논문에 다 나와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발표 발제 토의하신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군 여군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정치적으로 판단했어요 전 세계에서 여군을 지원제든 모병제든 도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자들이 남자들이 군에 안 오기 때문에 여자들을 쓰는 겁니다 아시죠 유럽 사나다 호주 남자들이 잠수함을 안 타니까 여자들이 잠수함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군 도입에는 우리나라는 최초부터 잘못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관학교 정원의 10%를 여군을 보직을 하면서 제가 항장할 때 여군을 최초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양성평등이 그 당시 아니에요 대여군이 오니 여군 전용 화장실 여군 전용 침실 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향을 좀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복무기관에 대해서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병으로 갔다 온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거예요 아니 그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에 가서 1년 만에 휴학을 해가지고 군대에 와서 준비하고 군대에 복무하고 대학 졸업하니 스물일곱 여덟 살이 다 이거예요 야 이거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되니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말하는 소위 말해서 병력 제도라는 걸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안으로 그 당시 제가 해군본부 정책기획과정을 하면서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확제 개편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초등학교 4년 중학교 1년에 제외하면 3년을 젊은이들이 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군대에 가서 서양 대학 나오는 사람 스물셋 둘에 나오는 애들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이 이면에는 병력제도의 신성함 의무를 존중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모병제 지원제 병력수 이렇게 하면서 흐트러져 버렸어요 제가 대령 때 국방기본정책서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만든 거 그 다음 번째죠 거기의 결론은 부대 재배치였어요 부대 재배치 없이는 현 우리 안보상황 북한과의 대치상황 현 각분의 이기주의에 따라서는 병력제도는 손댈 수가 없다 사당과 사당간이 차로 20분 만에 간격을 갖는 이러한 구조화에서는 이건 병력제도라는 건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그 당시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그 기본정책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국방기본정책서 마지막으로 직업군인 제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직업군인 제도의 대표적인 게 유럽 국가입니다 미국이 그게 뭐냐 전투 병가와 비전투 병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투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에 가서 갔다 오고 전투경력 받고 메달 받고 그래서 나는 고집 받고 진급하고 장성하고 군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난 이거 싫다 그럼 하와이에서 그냥 편한 병가 받아가지고 가져가고 편하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평도 없습니다 진급이 안 되고 공급을 적게 받은 아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다 정의화로 간주를 하고 정의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간부화 여러분 일본 자위대 해상자위대 한번 가보십시오 간부화 시켜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관리하는 군대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경영 문제를 다루시는 여기 전문가분들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마지막으로 하면 문화적인게 조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언어의 존충어 이게 있어요 서양에서 영어를 쓰는 영어권이나 이 계열에는 존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U I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의를 이따 두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대의를 이따 해군에 와서 소율이 인간하고 이게 다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비교적인 상황 이런 어떤 소셜 패브릭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병역 우리나라 신성한 국당 의무에 적용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경험을 해서 마지막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신병을 모집을 하면요 신본전환개혁 기초군사개혁 시키고 해당 부대에 보내서 그때서 자기가 해야 될 현행작전에서의 임무를 배워요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선인병들이 가르칩니다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질게요 그럴 바에는 지금 이 튼튼한 젊은이들의 신체 건강 조건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통계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스라엘처럼 짧게 하는 거예요 1년만 하고 하면 누구 BTS 단위가 누구라도 원어로 억울하게 1년간 가서 병역 마치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신본전환개혁 기초군사개혁 자대에 배치해서 임무교육 또 자기가 부대에 가서 이걸 현행작전에 미래전은 말할 것도 없고 현행작전을 위한 임무를 그때 가서 과학을 하니 이게 낭비다 이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이해될만 하고 국방부가 우기는 병력 수준을 준수하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되지 않고 위대지향적이며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병역제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희 박사 좀 간단하게 먼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준희 전문연구위원입니다 오늘 병령제도 혁신 개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오늘 최병용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서 인구 전력이나 병력 복무기간 단축 등 이유로 해서 대세는 징집 재소 모병제로 가야 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 교수님 말씀 중에서 18개월 내지 21개월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 시간 놓으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최소 18개월 더 줄일 수 없지 않는가 아마 이거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이 더 이상은 줄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걸 또 길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의견을 더 부처적으로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호영 자문위원님은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것은 상당히 신선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조건 중에서 만약에 모병제가 어렵다면 국당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발표 내용으로 보니까 징병제 자료가 10조 5천억 모병제가 14조 불과 4조 정도 차이 같으면 생각보다는 예산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진호영 자문위원님께서 이러한 4가지 충족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현력 50만 하고 예비군 137만 을 현력 30만 하고 동원군 40만 을 정해야 하면 인적 전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은 학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동원군 정해야 앞으로 다른 이 발표를 떠나서 다른 발표가 기회가 되시면 동원군 정해야 어떤 조금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제시되면 더 좋은 페이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간종 이대일님 기자님 말씀 내용 중에 하여튼 국방개혁의 어떤 추진의지와 실제의 어떤 차이 있는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공군 예배이 되기 때문에 공군 부대 숫자 관련된 것은 공군 부대 숫자를 전투병단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정황이라기 보다는 북한 전력과 비교를 해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북한이 810대 정도의 전투기 공중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절반 정도 410대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 수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한의 전력을 비교해서 이런 투자가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이게 제가 지금 정책 보고서로서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 조사하고 해보니까 굉장한 움직이는 게 지역 간의 이해관계 차이이다보니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은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다 멘토 정도 주의니까 꼭 하시는 말씀만 우리 다른 분은 크게 없으실 왜고 최교수님 간단하게 다들 그 이 분야는 전문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최고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질문도 아주 예리하셨는데요 저는 사관학교 포함해서 32년 군대생활을 했고 전역하고 대학이 온 지 한 8년 됩니다 전역하자마자 국방정책자문위원회 국방개혁자문위원회 계속 있어서 인사복지 분야는 사실 계속 국방부라는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 교수입니다 문의하니다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군이 우리나라에서 부적절하다 복무기관도 아까 노무현 정부 말씀하신 그때 2 플러스 5가 있었죠 제가 잘 압니다 그때 저도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부대 재비치가 중요하다는 관점 또 직업군인 제도가 유럽하고 우리랑 너무 다르다 문화적으로 부사관 장기인과 다르다 동의를 하면서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대학교에 대학원에 해병대 대유로 전역해서 육군의 부사관은 한 7, 8년째 근무하는 부사관인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살고요 그래서 여하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상황 변화 불가피한 것 같아요 여하관에 여하관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 다른 분들 말씀하시면 드리면 진호영 장군님 모병 전환 말씀하셨는데 성비군 30만일 때 모병으로 12만이고 전체적인 기조 개념 전 너무 동의해요 사실 들으면서도 야 비전이 막 생기고 가슴이 떨리는 정도라도 생각이 되는데 시설 여건 바꾸고 5% 가산을 주고 근데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불확실해서 모병으로 12만을 뽑을 뽑아야 되는데 39년도에 20세 남자인구가 15만입니다 15만 중에서 12만을 모병으로 뽑는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김관영 기자님 말씀은 뭐 너무나 좋은 말씀이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고요 왜 50만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99년도에 있었는데 왜 지금도 50만인가 그 다음에 뭐 그 병력 절감 수준의 부대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뭐 우리가 땅땅 어깨식 편성 운영을 지속적으로 했다든지 정책부서도 마찬가지고 재창군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수두대 1500명의 대출작제를 위해서 병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변화와 혁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이 지금이 좋은 이와 그대로 가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관우 박사님은 결론은 저랑 유사한데 데이터의 적용은 저랑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조관우 박사님이 걱정하는 것은 간부 충원입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간부 충원은 어렵죠 그런데 2030년 40년도에 간부 충원은 미래 시점인 거거든요 그 시점에 보면 아까 진호영 장군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방경찰 공무원 수준의 우리가 변화를 줬을 때 그때도 안 올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오지만 지금 안 오니까 30년대도 똑같이 안 올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저는 해법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인식하고 군의 인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습니다 사회 인식과 군의 인식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저는 두 개가 같다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드리면 병역제도의 변화는 분명히 정치사회적으로 결정될 겁니다 군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사회적으로 엮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공급이 안 되니까 병역수 형태를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12개월 단축이 가능하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예컨대 30년대까지 가면 1년에 1개월씩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복무기관 단축 문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숙련도 문제하고요 충원 가능성인데 숙련도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12개월 정도면 숙련성이 필요한 건 간부로 전환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충원 문제는 2000 예를 들면 한 10년 뒤에 저희가 병을 20만 간부를 30만으로 하면 매년 충원하는 규모는 12개월 단축했을 때 20만이 오면 됩니다 20만이 근데 29년도에 청년 인구가 23만이거든요 그래서 간부로 오는 거 빼더라도 충원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시적으로 국무기관 전환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 교수께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식사 시간에 또 네 혹시 끊으시고 곧바로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급하게 가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리지 네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준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제가 보는데 제일 어려운 건 어떤 국민의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갈등이 심한 나라다 보니까 모병제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병제 주장을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서로 책상에 올려놓고 정말 학자들 연구 여러 가지 데이터 뭐 이런 것을 보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쌈박짐하잖아요 노르웨이가 모병제에서 징계기기로 바꿀 때 국회에서 심각해 토리를 해서 결국 95명 중에 90명이 찬성을 해서 징계기기로 바꿨어요 그런 논의 과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나라가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 30만 현역을 유지하려면 매년 모병 12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만명을 유지하면 매년 한 2.5만명 정도만 모병하면 됩니다 한 2, 3만명이나 이 양은 장기 복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관영 기자님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통합 방위체제를 현역 중심으로 해야 되겠느냐 지역별로 땅평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딱 와닿는 용어였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은 전쟁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전국이 한꺼번에 전쟁합니다 그래서 여수로 관측 하나 들어왔다고 나라가 뒤집힙니까 팔군단으로 누가 하나 걸어왔다고 뒤집힙니까 참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무슨 군대 가서 잘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작전의 실패에도 용서는 되지만 경기의 실패은 용서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기지 방어 세계를 가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전투기가 있는 기지에요 기지 방어 능력 없습니다 그냥 순찰차가 몇 바퀴 돕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하고 여러당하고 붙어있어서 종심이 굉장히 짧습니다 몇 킬로 안됩니다 짧은 데는 한 10킬로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지 방어 능력을 우리처럼 손잡고 안 지킵니다 그리고 순찰 능력으로 확인하다가 필요하면 기둥타입기가 즉시 가서 제약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통합 방위도 사실은 제가 발표 자리에 넣어놨었는데 양이 많아서 뺐는데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미국의 내신을 받은 처럼 지자체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비군 향방 예비군 사실 뭐 훈련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 예비군들을 이용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좀 너희 지역방위는 너희가 좀 해라 라고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물론 유사실은 다 합참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하고 형식 훈련도 좀 통합해야 되고 그러겠지만 아마 지자체장들한테 권한과 책임을 주면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지자체장들 간의 경쟁 내지는 혹여 거기서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다음에 자기 선거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전향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현영 과감은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변화는 다 실화합니다 저항이 심하고 이것도 정말 엄청난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사안을 놓고 안 되는 논리만 찾으면 망가져 넘을 겁니다 지금 우리 최계수님도 말씀하셨죠 조 박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습니다 인구 생태학적이 어렵고 안 되는 논리만 찾지 말고 되는 논리를 찾으면 가능한 상황도 나옵니다 저는 좀 되는 논리도 좀 학자들이 최계수님도 적극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계속 민간자원 민간인력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해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그것도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면 현역을 확실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적인 예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원주비행단 가서 F-50 항공기를 탑승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륙 직전 엔드포인트에서 마지막까지도 정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카이 잠바해보신 아저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군이 그걸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금 현 시대에는 뭐 다른 육군 무기체계들이나 다 마찬가지 해군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민간에서 배를 만든 사람들이 더 많이 정비를 잘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군에서 굳이 국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래병력 그 급감 상황에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좀 그게 다 결국에는 다 자리의 문제로 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박사님 네 뭐 하여튼 말씀하신 뭐 민간인력 쪽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속도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감으로 하고요 저는 그 저도 뭐 사실 저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하지만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군 쪽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쪽에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정말 경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우리가 좀 연구해 달라 그래서 우리 군이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우리가 현실을 잘 인정을 해야 된다 현실에 대한 직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한 단계 나아가야지 너무 이성적으로 갔다가 정역제도는 들어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뭐 30만 명 정도의 어떤 모동재단 다른 형태에서 간부를 한 30만 명 정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뭐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금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2040년에 가용이 가용한 자원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근데 아까 2만 5천명이 오려면 25%가 군에 와야 되는 거야 3년이든 장기든 단기든 간부로 25% 30%가 과연 사회에서 지금 일자리가 있고 사회에 지금 경쟁력이 군의 앞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 개선한다고 해도 군 복무의 고위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 자체를 우리가 한번 뭐 군사 타오나 시켜주고 여러 가지 보호도 올려주고 해도 우리가 젊은 저희 말하는 20세 인구의 20%나 30%가 군에 올 수 있다는 예를 들면 모동재나 아니면 간부로 올 수 있다는 예를 들면 병 복무인량이 12개월이면 대부분 다 아마 다 병 복무를 마치지 간부로 올 사람들이 12개월이라는 뜻은 거의 제가 모동재나 성향에 큰 차이 없다고 봐요 간부로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올 사람들은 오는 겁니다 12개월이든 간에 그러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10만 20% 30%가 군을 지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예를 들어 평균 20년을 쓰더라도 저희가 2만 명이 와서 10년 10년 평균 10년을 쓰면 한 20만 명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평균 일리스틴 드롬 평균 6년 활용합니다 영국은 8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전 훨씬 깁니다 그것들을 고려해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상황을 2040년에 상황을 딱 가서 보면 그 시점에 가서 보면 지금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시점 가서는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이 그리고 그게 잘 되면 그게 정말 잘 되고 되면 그때 가서 천천히 바꿀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큰 변화가 있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